오늘 간단히 배울 건 이제 램프 라고 하는 거예요 램프 스택 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어 이게 출석 이에요 오늘 오늘 이제 이거 이거 이 출석에 빠지면 지각 이에요 그리고 끝날 때 쯤 한번 더 추석을 풀 텐데 나는 램프 스택이 뭔지 안다 5 모른다 x 아는 친구들도 가 뜨문뜨문 이지만 있네요 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드넥스는 빨리 하나씩 쳐 그 시 옆에다가 그 게임 비디오 뛰어놓고 너 유튜브 보고 있지 말고 빨리 오엑스 하나 쳐 이렇게 또 얘기하면 교수님이 막 학생들한테 막 난폭하게 그랬다고 이제 또 적을 다 쓴다 오케이 수업 시작할게요 램프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램프는 뭐냐면 리눅스 아파치 마이애스클 php 를 램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리눅스 아파치 마이애스클 php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그 중간고사 전까지 무엇을 배웠냐면 리누즈 토발지 라고 하는 사람이 리눅스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그 리눅스라는 걸 만들어서 소스를 오픈했는데 그 소스를 오픈한 라이센스가 gpl 라이센스를 오픈했다 그럼 gpl 라이센스는 누가 만들었냐 어떤 사람이 만드는데 프리소프트 파운데이션의 그랬던 뭐 mit ai 랩에 누가 누군가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리눅스 토발지라는 사람이 어 그 오픈소스가 되어야 하는 가장 중심이 되었던 중심이 되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때문에 그랬어요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원래는 대학 때 대학에 다 컴퓨터를 팔면서 그 유닉스 시스템 파이브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주면서 소스코드를 오픈해서 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픈소스 소스 오픈소스는 아니고 그 소스코드를 보면서 막 그 OS도 고쳐 보고 그러면서 참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회사 어떤 회사가 누구냐면 AT&T 라고 하는 회사에요 AT&T 가 응 이거 우리 소프트웨어 인데 우리 지재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맘대로 쓰지 마 그러면서 소스코드를 안 주기 시작한 거예요 실행코드만 주면서 너희들 맘대로 고치고 이러면 안 돼 그러고 확 닫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열이 받아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운영체제를 조금 소스코드로 맘대로 쓸 수 있는 없을까 뭐 없을까 하면서 찾으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대부분은 그냥 장난감 수준이었어요 장난감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천자가 튀익 나타나서 운영체제를 만들었어요 리눅스라고 리눅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눅스라는 사람이 리눅스라는 걸 다 만들어 갖고 야 이거 한번 써봐 그리고 야 버그가 많을 텐데 우리 같이 같이 고쳐보자 이거의 라이센스는 솔머니 얘기한 gpl 라이센스 자 내꺼 쓰는 사람은 공짜로 써도 되는데 쓰고 난 사람 내꺼 썼으면 너도 소스코드를 오픈해야 돼 이 조건으로 같이 오픈하자 이렇게 하고 만들어지는게 리눅스 써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았냐면 진짜 제가 그 당시에 리눅스가 나오자마자 리눅스가 나오자마자 저는 그 전까지는 선 이라고 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만든 그 유닉스 계열의 웍스테이션 관리자 교육을 제가 대학원생 때 주로 했어요 그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그거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산수의 유닉스 시스템을 관리를 했거든요 해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경험이 충분히 쌓이니까 이제 그런 교육들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거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어요 그런데 리눅스가 나오자 리눅스가 나오자마자 다 리눅스 교육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리눅스를 공부해서 똑같은 거의 똑같은 분위기의 시스템이니까 리눅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교육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1,2년만에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필이면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웹이라고 하는게 나타납니다 90년대 초반에 웹 웹 html 그리고 웹서버 웹브라우저 이런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웹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으면서 인터넷이라는게 갑자기 붐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때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우리 웹 이게 여러분들 나이하고 비슷해요 90년대 중반 초반 그때 태어나서 갑자기 인기를 엄청나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걸 하려면 웹서버라고 하는게 필요하겠다 그때 아파치라고 하는게 나옵니다 아파치도 오픈소스로 아파치 라이센스로 오픈소스가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웹서버는 결국에서는 네트워크 통신 소프트웨어잖아요 네트워크 통신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걸 쓰려면 사람들도 가입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는 데이터베이스가 더럽게 비쌌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데이터베이스를 배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실습을 하나도 못했어요 1시간의 실습도 없었어요 숙제도 심지어 컴퓨터 써도 숙제가 없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비싸서 못사서요 쿼리 한번을 안 날려봤어요 그래서 저는 쿼리를 잘 몰라요 자랑은 아닌데 데이터베이스를 3학점 심지어는 그걸 데이터베이스 전공과목에 A가 거의 없는데 데이터베이스 L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쿼리도 못날려 그렇게 비쌌어요 비싼데 느닷없이 공짜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그게 MySQL 이에요 엄청나게 혁신적이었고 굉장히 좋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공짜야? 제일 싼 데이터베이스도 2천만원이 넘는데 이건 공짜야?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집값이 한 6천만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거죠 데이터베이스 한 카피가 우와 그러면서 엄청나게 또 데이터베이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인기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웹서버에 HTML만 가지고 이렇게 갖고는 도저히 너무 프로그램 짜기가 힘든데 서비스 만들기 힘든데 웹을 위한 프로그램 랭귀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나온 게 또 PHP입니다 그래서 이 4개가 웹을 통한 서비스를 하는 기초 플랫폼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램프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램프의 특징이 넷다다 오픈소스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특수한 무슨 IoT, 인베디드 시스템 회사 뭐 이런 회사가 아니라 웹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만드는 서비스에 가면 무조건 이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 회사에 가면 무조건 뭘 만나겠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리눅스를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리눅스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간단한 웹서버가 들어가 있어서 웹서버로 통신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램프스텍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램프스텍에 좀 더 들어가보면 네 바꼈어 지금 보시면 램프스택 스택 왜 스택이라고 하냐면 스택이 뭐예요 이렇게 접시죠 접시를 이렇게 쌓아 놓은게 스택이잖아요 스택 쌓아 놓은거 뭔가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무엇이 쌓여져 있어요 네 OS가 쌓여져 이거 거꾸로 된거죠 OS가 쌓여져 있어요 OS 위에다가 아파치라고 하는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위에 앉혔어요 그죠 아파치 그 다음에 리눅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파치 웹서버하고 사실은 DB 서버하고 웹서버 어느게 위고 어느게 아래냐 이거 먼저 얘기하여 그렇긴 하지만 DB 서버를 붙였어요 MySQL 그 다음에 맨 위에다 PHP 이 PHP 이 PHP를 통해서 PHP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웹서버와 DB와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사실은 PHP가 하는 제네레이트 하는 것은 HTML 파일이죠 Hypertext Markup Language 라고 하는 HTML 파일을 제네레이트 해서 웹브라우저로 접속한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못 알았었어요 그대로 다 있네 맨 밑에 OS는 리눅스가 있고요 리눅스 위에 DB 서버가 있고 DB 서버 웹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HP로 웹서버에다 제네레이트 해 주는 HTML이 이 웹브라우저하고 통신을 하면서 그러면 리퀘스트를 하죠 어 나 인덱스.html 주세요 그러면 인덱스.html 들어 있는 콘텐츠를 웹브라우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결국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인터넷을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하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에 의하면 이 모델에 의하면 이쪽에 요구하는 쪽을 클라인트 고객이라고 부르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서버라고 불러요 서버 클라인트 서버 클라인트 서버하고 클라인트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서비스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서비스 서비스 그 서비스의 종류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그중에 웹브라우저 웹서버는 웹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주고 받는 거예요 웹 서비스 오케이 그러면 웹 서비스는 무엇을 하는 거냐 웹 서비스는 무엇을 하는 거냐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정보를 요청하면 요청 받으면 요청된 정보를 html 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기지 랭기지 문법이에요 그 랭기지에 따라서 문서를 만들어서 그 문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웹서비스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우리가 매일 쓰는 거지만 한번 되돌아본 거예요 음 그렇구나 우리가 아주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아주대학교 홈페이지에 무슨 무슨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그것들이 예를 들면 사진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보들이 음 여기에 html로 바뀌고 html에서 뭐 이미지를 뭐 가리키고 있고 또는 무슨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래서 html로 만들어서 웹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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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서버의 종류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웹서버가 아파치라는 거구나 그럼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가 이 html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웹브라우저한테 전달해 주면 웹브라우저가 그 받은 데이터들을 그려주는 역할을 다녀 그려준다 렌더링한다 그런 거죠 렌더링해서 디스플레이에다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웹서비스의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어 그럼 교수님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없어도 되나요 네 데이터베이스는 없어도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웹서비스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대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잘 해 놓으면 어떤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찾고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더 준비할게요 난 지금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했거나 수강 중이다 OX 절반 정도가 수강을 하고 절반은 안 들었나 봐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을 하는 시스템이냐 데이터를 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쓰기 쉽게 활용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에요 그렇죠 음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음 어 매일매일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비비에 로그인을 해요 비비에 로그인 하는데 우리 지금 학생 수 뭐 이런 사람 교직원 수 그러면 몇천명 몇만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내가 로그인을 하고 싶어 요거 로그인 해서 어떤 웹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근데 그 서비스는 그 서비스는 아주대 소속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서비스에요 그럼 로그인 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 그럼 로그인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몇만명의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저장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로그인 할 때 빨리 음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비밀번호는 어 잉크립션 한게 비밀번호는 뭐야 비밀번호 확인하려면 이걸 이렇게 해갖고 확인해야 돼 이런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거를 단순하게 파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파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로 해놓으면 훨씬 더 효율이 좋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아주 비비에 로그인하던 포탈 아주 액시점 디비를 구축하고 디비를 구축하고 하는 건 좀 우스워요 근데 나중에 이거 디비를 안 만들어 놓으면 백명밖에 안 내 서비스는 백명밖에 안 써 라고 생각하고 그냥 파일로 만들었는데 느닷없이 인기가 있어서 만명이 되는 순간 시스템이 버벅대기 시작하겠죠 이때 나 이거 디비로 바꿔야 돼 그때 디비로 다시 디비 시스템으로 이미그레이트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디비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거예요 램프에 대응되는 개념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좀 가벼운 개념 그리고 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민은 뭐냐면 몽고 디비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앵귤라JS 노드JS 이거는 뭐냐면 전부 자바스크립트 기반이에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아주 가벼운 툴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눅스는 어찌 됐든 간에 OS니까 OS를 시스템에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치 웹서버도 깔아야 되고 MySQL DB를 깔고 시스템에 다 튜닝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아 난 그렇게 큰 시스템 극호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는 이게 민이라고 하는 몽고 디비 익스프레스 앵귤라JS 노드JS 이걸 써가지고 시스템을 웹서비스를 구성하면 굉장히 가볍고 라이트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하 음 음 이런거에요 그렇죠 노드JS는 어 이게 짝이 좀 그런데 몽고 디비는 말 그대로 MySQL하고 짝이겠죠 그렇죠 앵귤라JS는 뭐하고 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노드JS가 OS 역할로 한다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좀 개념은 딱 1대1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죠 php는 어디있어 php는 없는거고 이 전체를 그냥 자바스크립트 그렇죠 js로 쓰겠다는 거겠죠 랭귀지는 js를 쓰는거고 그렇죠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가벼운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면 좋은거에요 민 램프 플랫폼 그렇죠 오케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어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어 램프 플랫폼엔 당연히 이제 OS는 이 밑에 리눅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웹서버는 아파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cgi 어 이게 cgi 스크립팅 뭐지 아 그렇죠 프로그래밍 웹인터페이스 스크립팅 랭귀지는 php 랭귀지를 썼어요 그리고 어 여기는 mysql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 웹은 웹캐시라고 하는게 있는데 어 이거는 지금 램프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거 전체가 얘 리눅스에서 작동을 해요 얘 리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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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에요 얘가 리눅스 펭귄 펭귄 이거는 이제 그 이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시스템이 노력을 해갖고 다 로고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음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mysql은 어떤 문제에 또 부딪쳤냐면 mysql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이 누가 인수를 했냐면 오라클이 인수했어요 오라클은 어 아는 분도 알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 컴파니죠 처음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했어요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오라클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으로 유명한게 자바가 오라클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선 소유 아닌가요 네 선이 회사가 오라클에 인수되면서 자바도 자연스럽게 오라클에 인수됐어요 그런데 자바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오라클이 자바를 인수하면서 자바에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났어요 너 자바 그렇게 쓰지마 너 자바 내가 그렇게 쓰면 안돼 공짜로 쓰면 안돼 너 나한테 라이센스 내 1년에 2억불씩 내 뭐 이러면서 소송이 붙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자바 명령어 그대로 쓰지마 뭐 이런식의 싸움이 붙으니까 큰일났네 이거 MySQL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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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벌어지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MySQL이 오픈소스 잖아 그래서 4.1 부터 쓰기 시작하고 4.1 부터 쓰기 시작하고 4.1 부터는 무료 아니니까 유료로 쓰세요 하면 방법 4.1을 그냥 참고 써 방법 5.1 때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어 돈 내고 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능에 빠져요 사실은 오픈소스 철학에 맞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이 매우 많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MySQL 자바 오라클이 자바를 가지고 한 짓을 생각해 보니까 MySQL도 그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기서 오라클이 인수하자마자 요 요거를 여러분들을 했었죠 뭘 하죠 중간고사에서 났었던 거 예 요거를 포크를 해요 포크 분기를 합니다 분기를 해서 야 오라클이 이런 짓을 쭉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서 포크를 해 가지고 따로 만들자 그게 마리아디비입니다 그래서 MySQL과 마리아디비는 예 엄마 아버지가 같아요 애미 애비가 같아요 그리고 계속 버전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라클도 MySQL에 대해서 오픈소스 버전과 상용버전 커머셜 버전 두 개를 따로 출시합니다 그 어 MySQL을 쓰다 보면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려면 상용버전 써야 돼 하고 겁을 주는데 겁먹지 않아도 돼요 대부분 그런 거 다 그냥 뻥입니다 뻥 뻥 그러니까 그 어 진짜로 내가 여러분들은 이제 MySQL 이렇게 쓰려면 커머셜 버전 써야 돼 그런 것들 어 대부분은 뻥이니까 그 그 무시하셔도 되는데 깨름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리아디비로 어 이미그레이션 하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php 펄 파이썬 이 세개가 더 하필이면 다 피자로 시작되죠 그래서 php 파이썬 너무 쉽고 좋은데 좋은 랭귀지인데 펄도 좋은데 그래서 어 요즘은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php 파이썬 펄도 물론 많이 쓰이고요 응 그래서 스크립팅 랭귀지로는 이 세 가지가 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또 대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웹서버는 어 어떤 여러 가지 어 웹서버에 대한 뭐 장단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거 불편한 저런거 불편한데 하면서 아파치로부터 그 정식 분기된 것도 있고요 어떤거는 어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아파치 말고도 이제 엔진 엔진스 라고 하는거 엔진닉스 라고 하는거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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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en opp t tpt 이런 웹서버 프로그램들은 웹소프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리고 커머셜한 소프트웨어들도 많구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iis 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웹캐시라고 한 건 있는데 웹캐시는 뭐냐면 이게 웹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디스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디스크에 들어가 있는데 이 디스크에 있는 이거를 막 사람들이 자주 억세스 하는 어떤 파일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메모리에 올라가 있겠죠 이거는 os 를 배운 사람 다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캐싱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하 이것들을 캐싱을 메모리에다 잘 해놓으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서버 쪽에서도 캐싱을 하고 당연히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캐싱을 합니다 그런 캐싱을 하는 스퀴드 폴리포 트리픽 서버 트라픽 서버 이런거 그 다음에 컨텐츠 디스트리비션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계속 개발되게 됩니다 하드웨어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계속 성능들이 올라가고 cpu도 커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커지고 어 그렇죠 그렇죠 스토리지는 사타 사스 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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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가 뭔지 알 알겠지 설마 예 그 다음에 스카시 나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트워크 드라이빙 씬 잠시 설명하려면 사타 하고 사스는 하드웨어 저기 사타 사스 스카시 스카시 전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방법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하고 ssd 나 hdd 하드 드라이브나 이런 것 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장치의 종류입니다 레이드는 뭐냐면 물리적인 디스크 장치를 여러 개를 이렇게 엮어 가지고 엮어 가지고 성능이 빠르게 만드는 하드웨어에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레이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레이드 어떤 구성에 따라서는 디스크가 4개 있는데 4개를 하나처럼 디스크 레이드로 구성을 하는데 디스크가 하나 고장 나도 문제가 안 생겨요 두 번째 고장 나면 디스크 전체가 데이터가 날아가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구요 어떤 것은 4개 4개를 돌아가면서 사용을 라운드 로빙으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면서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주는 레이드 방식도 있고 나스는 나스는 이렇게 어떤 디스크 장치 물리적인 디스크 장치를 꼭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에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인터넷과 간단한 cpu 간단한 os 를 가지고 네트워크에 다 걸어 놓으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이걸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네트워크 스토리지 에요 A 가 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나네 오케이 이렇게 되는 스택 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다시 첫번째 돌아서 리눅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지금 리눅스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리눅스를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리눅스를 리눅스 토발지가 만든 커널을 가져다가 그죠 커널 가져다가 사람들이 운용체제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눅스는 자 이 개념을 정확히 해야 돼 리눅스는 리뉴스 토발지가 만든 토발지가 만든 커널이에요 커널 os 에요 그런데 os 에 커널 그러니까 핵심 부분들만 들어 있는 걸 리눅스라고 불러요 이거에 쓰기 좋도록 여러가지 기능들 유틸리티들 이런 것들을 합쳐 갖고 사람들이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돈을 받고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여러분들 들어본 것들 있겠죠 레드 해시 라든지 우분투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에요 스세 스시를 수세리눅스 어 패더라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음 프리비에 시들이 있구요 엑스 우분 수분 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데뷔한 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센 os 도 있고 데뷔한 도 있고 도대체 이런 것들은 뭐해요 그리고 어디 가니까요 레드 해시을요 돈 주고 팔아요 오케이 제가 나중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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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쯤에 오프레이 이 리눅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비즈니스 적으로 그런데 아니 교수님 이상하잖아요 리눅스를 가져다가 다 가져다가 레드 해시에다가 레드 해시 라고 했고 포장만 한 거고 이 거의 99% 소스 이거고 1% 정도 바꾼 거고 디자인만 바꾸고 지와의 조금 바꾼 1% 라고 하면 좋겠다 10% 정도 바꿔 가지고 만들어 놓고 레드 해시 라고 해 놓고 레드 해시 다운로드 뭐 받으시려면 돈 내세요 아니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상업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프리 프리 소프트 정신에 어긋납니다 아닙니다 아니예요 이 리눅스 커널이 만들어지자마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 GPL 그거 읽어봤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좀 모르겠고 아니 뭔 거 빠르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이스 이거 너무 좋아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웹 서버 만들고 뭐 써보는 거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쓰기 좋게 해갖고 만들어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배포를 내가 공짜로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어디까지 벌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 기본적으로 오늘 배울 건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야 너 그거 배포하잖니 배포할 때 옛날 리눅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뭘 배포하냐면 당연히 CD로 CD나 DVD라고 하는 걸로 물리적인 매체를 배포했잖아요 야 너 그거 배포하면 CD에다 구워야 되잖아 그리고 그거를 택배비도 줘야 되고 변비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인쇄하고 너 디자이너한테 돈 썼잖아 아니 그거를 그거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거는 받아도 돼 근데 좀 리즈너블하게 근데 GPL이 항상 그래요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인 가격을 받으란 말이야 그래서 레드햇은 예를 들면 뭐 100불이 안 넘어요 100불이 안 넘어 그러니까 10만원이 넘지 않은 가격 그래서 CD 책 뒤에 붙어있는 건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CD DVD를 팔기 시작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배포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포하는데 드는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을 수 있다 그쵸 그 떼도는 못 벌겠죠 그치 아니 그런데 교수님 생각해보시면요 아니 윈도우 10도 윈도우 10도 그 한 15만원이면 잘 사면 10만원에도 살 수 있는데 어? 리눅스도 돈 주고 10만원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댑테이션 하고 커스터마이즈 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알겠죠 불가능한 게 아니야 두번째 내가 내가 물리적인 어떤 서비스를 해요 물리적인 인프라를 어떤 돈 주고 사서 컴퓨터를 사다가 야 있잖아 또 이거를 네가 컴퓨터를 사고 거기다 하드디스크 붙이고 컴피그레이션 한 다음에 이 CD를 산 다음에 CD 넣어 가지고 막 구축해 가지고 웹서버 깔고 뭐 야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우리 데이터센터라는 걸 만들어 갖고 거기 서버에다가 내가 다 하도록 해 줄게 해 주는데 넌 그럼 한 달에 10만원씩 내 이렇게 이렇게 OS 오픈소스를 쓰더라도 어떤 인프라 하드웨어 인프라를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에서는 맘대로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리눅스 커널을 가지고 돈값을 받는게 아니고 우리 내 컴퓨터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컴퓨터의 대여료를 너희들한테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받을 수 있어야지 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될게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리눅스를 조금 고쳤어요 고쳤으면 그 고친 소스 코드도 오픈해야 된다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리퍼스 커널 점프스 커널 그쵸? 나도 똑같이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목적에서 야 난 조금 저런 대사 쓰고 싶어 예를 들면 뭐 조그만한 라즈벨 같은 하드웨어 에서 쓸 수 있는 OS를 만들고 싶어 그런 것 어떤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서 다들 조금씩 조금씩 고쳐 갖고 어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람들 써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오픈소스 하고 자기네들 이름도 달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놨어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눅스 케엘의 OS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어 예를 들면 너 지금 컴퓨터에다 뭐 설치해서 쓰니 네 우분투 설치해서 씁니다 리눅스 쓰는구나 아니요 우분투 설치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를 쓰고 있는 거잖아 아니라니깐 저는 우분투 쓰고 있다 그런 바보 같은 대화가 계속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대부분의 OS는 커너를 리눅스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인터페이스 그래픽 인터페이스나 또는 어떤 컨비네이션이나 또는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배포판 릴리즈를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리눅스의 다른 릴리즈 얘들을 뭐라 그러냐면 리눅스 릴리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배포판 알겠죠 그러니까 페도라든 스세든 우분투든 다 리눅스인 겁니다 그러면 리눅스 OS의 구성요소는 뭐냐 맨 밑에는 리눅스 커널이라고 하는 핵심 부분이 있겠죠 리눅스 커널 커널은 프로세스 디바이스 메모리 매니지먼트 OS가 하는 일입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스 모듈 파일 시스템 서켓 프로토컬스 네트워크 메모리 매니지먼트 CPU 잡 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을 하는게 리눅스 커널이에요 이 리눅스 커널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어 그럼 이 커널은 다 똑같이 되어 있네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하드디스크가 없어 그럼 하드디스크가 없으면 메모리를 쓰는 메모리 파일 시스템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메모리 파일 시스템만 쓰면 하드디스크 운영하는데 필요한 디스크 매니지먼트 파일 시스템이 필요 없잖아요 그 파일 시스템 이만큼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에요 그건으로 커널을 어떻게 컨피규레이션 했다 다른데 커널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는 거죠 그리고 재조합해서 씁니다 그 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유틸리티들이 뭐가 있냐면 네 GCC 이런 컴파일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C컴파일러는요 C컴파일러는 유닉스 계열 시스템에서 C컴파일러는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인 시스템 C컴파일러가 없으면 커널 리컴플리케이션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컴파일러는 C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들어있게 됩니다 C컴파일러 여러분들 C 프로그래밍 랭기지 배울 시간에 C의 역사 배웠을 때 뭐 만들다 만들었다구요 네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던 사람들이 야 이거 운영체제는 꼭 우리 왜 어셈블리로 만들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 랭기지 하이레벨 랭기지 포트랑 같이 랭기지 하나 만들어서 쓰자 그래서 만든 랭기지가 B에요 야 B보다 조금 더 좀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C에요 처음에는 A가 있었나봐요 A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B 그다음에 C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그 랭기지를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이따위로 쓴 거지 A A랭기지 B랭기지 C랭기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C랭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닉스 마찬가지로 유닉스가 그 상업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리눅스 토발즈가 리눅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리눅스는 어찌됐든 간에 유닉스 계열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CA 운영으로 개발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네트웍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위한 DB 스크립팅 랭기지 SSGD 이거 우리 SSGD SSHD가 뭐죠 Secure Shell이라고 했어요 Secure Shell Secure Shell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Git에 들어가서 지금 중간고사 시험 볼 때 SSH로 들어갔잖아요 그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서버엔 Git 서버엔 SSGD SSHD 라고 하는 보통 그런 서비스들은 D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데몬 데몬이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 귀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들을 전부 데몬이라고 해요 그거는 유닉스 시절에 어떻게 이름을 그 프로그래머들이 이름을 그따위로 전화해서 그래요 왜 데몬이요 이게 왜 악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왜 데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프로세스 PS 쳐봤더니 PSAE 하고 쳐봤더니 프로세스가 되게 많이 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실행하지 않은 이런 귀신들이 한참 떠 있지 그래서 데몬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데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스템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실행되어 있는 프로세스들 데몬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토콜 그런 것들에 프로세스들은 항상 D가 뒤에 붙어있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웹 서버 아파치 그쵸 그럼 웹 서버는 어떻게 써있나요 그러면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 그 프로세스 어떻게 생겨냐면 D가 붙어있어요 HTT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X 윈도우 XFC Genome KDE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아파치는 웹 서버 서버 Form 서버 시장을 보면 아파치가 이게 지금 2018년 2019년 까지 인데요 아파치가 파란색인데 아파치가 1등은 아닌 것 같아요 초록색이 뭐냐면 엔지닉스 엔지닉스가 어 생긴 생기자마자 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인데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들 쓰고 있는 우리 글 서버 있잖아요 글 서버도 엔지닉스로 되어 있습니다 엔지닉스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구글 거 그 다음에 ncsa ncsa 는 사라져 버렸네요 그죠 여기 있다가 이렇게 사라져 버렸죠 다시 올라온 거 없죠 그 다음에 기타 등의 다른 서버들도 많이 씁니다 웹브라우저들도 웹브라우저도 잠깐 볼까요 웹브라우저 보면 아이고 어 보시면 이게 웹브라우저 를 보면 네 크롬이 이렇게 2009년부터 신다 쭉 그 계속 대세인 걸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간게 사파리 크롬 사파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사파리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아이폰 때문에 그렇겠죠 아이폰 아이패드가 기본적으로 사파리 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시장 점유 를 하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 당연히 크롬은 안드로이드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요 그쵸 아 아 아이 그 다음에 마이 sql 은 데이터베이스 요 말씀드렸어요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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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은 사람은 관계형 db 뭐 db 의 db 모델의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ntt relational table 그 다음에 관계형 db 그 다음에 hierarchy db 뭐 릴레이션 뭐 네트워크 db 등등 등등 있고 db 없는 db 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게 관계형 db 인데 관계형 db 관계형 db 는 뭐 db 배운 시간에 db 배울 때 배웠죠 뭐 관계 연산자 relational operator 로 연결된다 테이블들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구요 어 설치해서 실행하면 네 설치할 수 있어요 관계형 db 이거 말고 딴거 쓸 수 있는 뭐냐 오라클 오라클도 어떤거는 무료 버전이구요 어떤건 유료 버전인데 설치해서 돈 주고 사셨으면 ms sql 서버 이것도 유료 서비스죠 그 다음에 d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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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 건가 그 다음에 포스트 sql 몽고 db db 마리아 db 등등등등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시겠죠 다른 얼터티브한 db도 많다는거에요 데이터베이스 랭킹 볼게요 어 오라클 mysql 이게 1,2등이에요 mysql 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라클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라클이 1,2등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스도 포스트 그랜 몽고 db ibm db2 db3 그 다음에 일라스틱 서치 이거는 서치 엔진 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 이거는 일라스틱 서치는 어 이것도 오픈 소스 이긴 하지만 오픈 소스 라고 해서 꼭 이게 상업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일라스틱 서치도 회사에요 아시겠죠 회사에서 이걸 써 가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스 오픈 되시니까 쓰도록 하지만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라는 레디스 마이크로소프트 억세스 마이크로소프트 억세스는 이거는 이제 이제 간단하게 데스크탑에서 쓰는 이제 그런 여러분들 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어드벤스 뭐 프로인가 그걸 깔면 억세스가 깔리잖아요 그죠 전부 릴레이션 할 집이죠 그 다음에 sql 라이트 보시면 전부 다 릴레이션 할 딥이 거의 대부분 다 릴레이션 할 딥 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몽고 딥이 릴레이션 딥이 가 아니라 도큐먼트 래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파일 이에요 파일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한 1000명 정도 들어올 로그인 패스워드 만든거 몽고 딥이로 또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거죠 대부분 다 릴레이션 딥이 구요 어떤건 그래프 딥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21이 부터 32는 특수한 목적에 쓰는 그런 이제 딥이 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php 디벨로퍼드 랭기지 폴 웹 웹 개발을 위한 랭기지입니다 php 를 설치하고 나면 php 를 통해서 보통 php 하고 마이 sql 짝 이에요 그래서 마이 sql 를 컨트롤 하는데 php 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php 마이 어드민 이라고 하는 걸 설치 그런 이런 패키지가 소프트 패키지가 있는데 이걸 설치하면 마이 sql 하고 http d 를 php 를 통해서 컨트롤 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로그인 해서 쓰게 되는데 쓰게 됩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구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 3 4주에 걸쳐서 할 일이 뭐냐면 지금 우리 자기 시스템을 하나 갖는 거야 여러분들 자기 시스템을 하나 가져서 그 시스템에다가 그 시스템을 웹 서버를 만들어 만든 거예요 웹 서버를 어떻게 만드냐 램프 아키텍처를 코팅한거 그래서 과제로 나올텐데 우분투에 램프 설치 이 과제가 나갈 거에요 나갈 예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분투에 램프 설치 어떡하냐 나한테 우분투가 있다면요 그러면 우분투 설치하면 되요 알겠죠 그러면 그냥 어 우분투에 우분투 20 에다가 여러분 이제 배웠잖아 램프란 램프라는 말을 배웠잖아 램프 어 설치 겪고 네 잠깐만요 올려 드릴게요 그냥 구글에서 우분투 20 버전에서 램프 설치 그랬더니 이게 검색 결과 170만 개가 나와 하우 투 인스톨 리눅스 아파치 마이 에스퀼 php 램프 어 램프가 이거구나 우분투 20 에다 램프 설치하면 우분투 가지고 그런 썰렁한 조커 안하는게 좋겠지 깜깜한 밤에도 환하게 램프 그지 이제 램프 램프 그지 램프인데 여기 이렇게 이쁜 디자인이 있어요 램프 어 야 이게 리눅스고 아 그렇지 그렇지 코끼리 야 로고들 넷이 모여있네요 20.04 에다가 램프를 어떻게 설치긴 하냐 하우 투 인스톨 이렇게 하래요 음 수도 앞에 특히 아파트 아파트인가 앱트 개합 업데이트 이렇게 하고 이 명령을 기억 여러분들 따라가면 쭉 설치가 됩니다 잘 돼요 그렇게 대부분 버그 없이 잘 설치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해봅시다 첫번째 첫번째 여러분들 그 리눅스 커맨드 첫번째 시간에 첫번째 시간에 vm 버추얼 박스 에다가 우분투 설치하는 거에 설명이 있죠 오케이 한번만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나는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 에다가 우분투 20 설치할 수 있다 나는 아니 있다 없다 그건 좀 그렇다 나는 해봤다 안해봤다 o x 채팅창 올리세요 네 해본 사람도 꽤 있군요 네 네 네 오케이 여러분 요번주 요번주 숙제를 제가 될게요 요번주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분투 20을 설치한거에요 우분투 20을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맥앤토시 나는 pc가 노는 pc가 있어도 거기다가 설치할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나는 내 pc 윈도우 스텐 pc 에 버추얼 박스 가지고 설치할래요 좋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 vm 에어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vm 에어 가지고 할래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어떤 걸 써도 좋아요 어떤 걸 써도 좋습니다 어 저는 지금 제 컴퓨터 에 가 맥힌토시 인데요 맥힌토시 자체가 린우스 린우스 아니지만 유용식의 os 잖아요 네 그렇지만 거기다가 버추얼 박스 같은 것 만들어서 서버를 하나 만들기 바랍니다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든지 vm 에어를 설치해 가지고 서버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첫번째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버추얼 박스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뭐냐면 첫번째가 뭐냐면 컴퓨터를 만드는 거에요 어 교수님 컴퓨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가 있는데 왜 컴퓨터를 만드나요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상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왜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나요 잠시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이란 말이 좀 그런데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콘트롤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해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고장 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적으로 운영체제를 어 막 건드리면 그럼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가 그렇게 막 막 작마 공부한다고 장난치다가 고장 났어 다시 깔아야지 또 다시 깔고 또 다시 깔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시 깔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내가 뭐 하던 여러 가지 작업들 귀중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 다 날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전하게 내 컴퓨터에다가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걸 vm 이라고 해요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래서 머신 하나 만듭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새롭게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을 만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써 볼게요 우분투 하고 만들었어요 우분투 마이너스 환 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만들어요 머신 폴더 왜냐하면 컴퓨터를 만드니까 컴퓨터가 쓸 메모리와 디스크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좀 이런거 할 때는 버추얼 머신을 쓸 때는 당연히 디스크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d 디스크에다가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너 지금 운영체제 종류가 뭔데 그래서 리눅스야 버전은 뭔데 어 교수님 내가 뭐라고 했죠 우분투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이건 릴리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분투 64 를 깔 거다 종류는 리눅스 계열이다 그래서 다음 합니다 그리고 메인 메모리를 얼마 할 건데 어 1메가 1 기가바이트 1 기가바이트 제 컴퓨터는 어 메모리가 32 기가바이트 인데 이 버추얼 메모리가 1기가 쓰겠다는 거에요 뭐 늘려도 됩니다 늘려도 되는데 2048 뭐 이런식으로 늘려도 되구요 여러분들 메모리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메모리가 8기가 밖에 없는데 얘가 8기가 다 써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버추얼 머신이 쓰면 다른 기능들이 동작을 하겠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피지컬 메모리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상 하드 디스크 하드 디스크도 따로 만드는 거에요 가상 하드 디스크를 만들구요 요거는 여러가지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vdi vhd 이거는 버추얼 박스 디스크 이미지 라는 거고 가상 하드 디스크 가상 머신 디스크 등등 있는데 저도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항상 그냥 디폴트 합니다 동적 할당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가장 하드 디스크를 예를 들면 10기가 로 했어요 10기가 로 해놓고 동적 할당 하면요 처음에는 10기가 아는데 쓰면 쓰는 대로 10기가 까지 계속 늘어나요 근데 고정 크기로 하면요 그냥 10기가 파일 짜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10기가 짜리 파일 하나가 만들어지면 디스크에서 10기가를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가상 머신에서 10기가를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무엇도로 고정 크기를 쓰나요 고정 크기가 성능이 더 좋아요 아시겠죠 저는 동적 할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기가 바이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구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컴퓨터가 생겨난 겁니다 컴퓨터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 저기 제가 아주 비비 여러분들은 지금 꼭 따라 하지 않아도 되었죠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해봤기 때문에 안해도 되는데 저는 개념만 설명한 거고 요번 주말까지 꼭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분투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 우분투 24 20.04의 이미지 파일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안 올라와 잠깐만요 네 여기 url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release.release.release.ubuntu.com slash 20.04 들어가보면 네 우분투 20.04 포칼포사 라고 되어있습니다 포칼포사는 뭔가요 얘의 프로젝트 네임이에요 닉네임입니다 거기 가면 데스크 데스크탑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데스크탑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운로드 된 이미지를 잘 보세요 저장소 중에 여기에 보면 광학 드라이브 있습니다 광학 드라이브 에다가 그 파일을 지정합니다 여기 제가 지정했었죠 유분투 20.04 이게 뭐하는 작업이냐면요 이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컴퓨터에 여러분들 보면 cd dvd 넣는 요즘은 거의 그거 안 사죠 근데 cd dvd 넣는 그 그 그거를 열어서 거기다 dvd 넣어서 뭘 설치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상 컴퓨터는 가상의 cd dvd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걸 가상의 광학 드라이브인데 가상 광학 드라이브에는 파일을 집어 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소 파일 아이소 이미지 아이소 라고 하는 것은 cd 데이터 이미지인데요 형식인데 아이소 포맷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이소 포맷에 이미지를 붙여주면 그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디스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를 실행하면요 실행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라가 날 겁니다 왜 에라가 나냐면 이렇게 에라가 납니다 에라가 나면서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어 이런 식으로 에라가는 가상 머신 에라 이렇게 나요 vtx not available 이렇게 납니다 vtx not available 오류가 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한 사람들이고 오픈소스 들은 사람들은 아 이런거 나면 포기해야지 하지 말고 인터넷 찾아서 바이오스에서 이런거 켜야 되는 거구나 이런것들 인터넷에서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고생할 겁니다 고생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 고생해야지 배우는 겁니다 고생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이런것들 하고 하이퍼 v 를 켜고 하이퍼 v 를 어떻게 켠다는 거지 그러면 제어판에 들어가서 하이퍼 v 키고 그런거 다 해보고 이 명령을 치면 이 명령을 치고 나면 리부트 하라고 해 리부트 하면 또 리부트 하고 또 리부트 하고 그러면 이제 이제 켜집니다 켜지고 나면서 바로 os 를 설치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dvd 에 들어 있던 os 데이터를 컴퓨터에 설치하게 됩니다 알겠죠 컴퓨터에다 설치하면 중간중간에 과정을 물어봅니다 과정에서 로그인은 뭘로 할 거냐 뭐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뭘로 할 거냐 이런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어찌됐든 로그인은 자기 뭐 계정이름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뭔가로 하나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패스워드를 어디다 써 놔야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하고 나면 컴퓨터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컴퓨터를 실행하면 이제 컴퓨터가 켜지는 거에요 컴퓨터가 켜지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가 켜집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켜집니다 자 음 잠깐만요 이거 왜 안내려오지 네 켜지고 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분투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첫번째 우분투를 쓸 수 있게 돼서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게 되면 이렇게 우분투스 써야 되는데 요번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번째는 뭐냐면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을 어이 시고 왜 지금 제가 지금 마우스가 잘 작동을 안 해서요 음 터미널을 엽니다 터미널 설치 실행하면 터미널이 실행 되죠 면 여러분들이 깃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봤어요 뭐 예를 들면 깃 어 그랬더니 깃이 설치가 안됐대요 음 지금 여러분들이 설치한 이 컴퓨터에는 깃이 설치 안됐구나 그 깃이라고 쳤더니 수도 apt 인스톨 깃하면 깃이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깃을 설치해 보십시오 나중에 요 명령 그대로 치면 깃이 설치가 됩니다 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게 첫번째 1번 깃을 설치해서 꼭 여러분들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여기다가 클론 해보기 바래요 pwd 라고 치면 어 홈 환 여러분들이 만든 유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어 글자를 좀 크게 봤어 글자를 본 예요 수도 라고 하는 커맨드를 쳐 봅니다 수도 수 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어 만든 계정에 패스워드를 물어 봅니다 그럼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그러면 어 프롬프트가 조금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해보기 바라는 게 뭐냐면 add user 한 다음에요 새로운 유저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새로운 유저 이름은 게스트 여러분들 add user를 뭘 하냐면 add user를 여러분도 oss 번호가 있죠 oss 저는 000 이니까 oss 0 0 0 0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oss 0 0 0 하면 패스워드를 물어 봐요 패스워드는 뭘 아무거나 넣으세요 아니 뭐 똑같이 1 2 3 4 넣을게요 1 2 1 2 3 4 그 다음에 풀네임은 누구냐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테스트 구요 룸 넘버는 엔터 그냥 비워두고 워크편도 엔터 홈폰은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쓸게요 그 다음에 그냥 엔터 치고 is the information is the information correct yes 하고요 그러면 끝났어요 예 잡으세요 수도 수 하구요 수도 수 한 다음에 뭐 했냐면 애드 유저에서 애드 유저 oss 0 0 0 그쵸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뭘 하냐면 캣 하구요 THOM error etc패스워드입니다 cash hit us connect us Makes me feel us 나도 그게 맨 끝머리에 OSS-000이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 017 제 핸드폰 번호도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제가 아주 비비 에다가 음 아주 비비 에다가 숙제를 이 숙제를 올려 놓겠습니다 바로 오후에 여러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버추얼 머신 만들구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볼게요 수도 수 한 다음에 수도 수 한 다음에 어 애드 유저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딴 건 신경 안 써도 되요 애드 유저 하고 etc 패스워드 테일 명령 보내시기 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숙제를 내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아니요 etc 패스워드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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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흑